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EBS 뉴스는 학습 도시를 표방하며 평생 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도시와 대학의 사례를 통해 평생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찾아보는 기획 보도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평생 교육을 통해 돌봄과 일자리 문제의 해법을 찾아가고 있는 대구광역시 남구의 사례를 박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글씨를 쓰고 알록달록 그림까지 그려넣으니 어디에도 없는 나만의 컵이 만들어집니다. 방과 후 돌봄과 배움의 공간, 마을 학교입니다. 지난해 문을 연 마을 학교는 교사들에게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저녁 7시까지 중간중간에 매일 프로그램이 다르니까 애들이 꾸준히 하니까 제가 이름부터 거의 알고 아는 친구도 많이 알고 친하고 재밌습니다. 이렇게 이력이 쌓이니까 다른 데도 수업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대구시 남구가 운영하는 양성 과정을 거친 강사 30명이 마을 학교에서 새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경력이 단절되셨거나 아니면 집에서 쉬고 계시던 어머니들이 새로운 활동을 하고 싶어서 마을 강사 양성 과정에 참여를 하게 됐고요. 강사로 재취업돼서 우리 꿈자란 마을 학교에서도 강사로 활동을 하시고 아이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똑같이 같이 상생하는... 자치단체들이 평생교육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취미와 봉사, 나아가 일자리 교육으로도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몰랐던 것도 많이 알아가는 과정이고 해서 매우 유익합니다. 앞으로 폐사업이 산업 자체가 커지니까 저도 창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은 말 그대로 사람을 키우는 일입니다. 100세 시대 모두가 자신의 꿈을 갖고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학교 안팎에서 배움을 이어갑니다. 평생학생을 주민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우리 남구가 산업 자원이 없고 국민이 인적 자원이 전부다 보니 국민들을 전문 인력으로 양성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대구시 남구는 현재 모두 55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주민 700여 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이들은 취업과 창업 등을 통해 다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게 됩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촬영기자1호